경기도 공공기관 로비나 강당, 회의실 등의 공공시설이 곧 도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으로 활짝 열립니다. 어떤 곳은 공연장으로, 또 어떤 곳은 사무 공간으로, 영화관, 체육시설, 가족 놀이시설까지 공공기관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 최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는 공공시설의 공간을 개조해 도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곳은 우선 300여 곳입니다. 현재 도가 파악한 개방시설물은 모두 326개입니다. 회의실이 243개도 가장 많고요. 행사장하고 강당이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이 6개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중 개방 가능한 곳이 대부분 열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하게 드나들 수 있는 차원을 넘어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여러 용도로 쓰임새 많게 탈바꿈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이런 로비나 광장 등을 기관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해 누구나 쉽게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 문화예전당과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부터 새롭게 열립니다. 공연이나 음악감상실, 영화관, 열린사무실, 가족놀이시설, 4차 산업체험존 등 다양한 시설로 공간개조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실이나 강당, 체육시설 등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개방시설 정보는 내달 7월 22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시설 이용 예약 등은 해당 기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